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는 정말 최고예요 그녀의 한 동작 한 동작에 모든 사람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그녀의 같은 동작을 따라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제 생활의 일부가 됐죠 전 각오했습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스트레스를 통화시키기로 그래서 한 동작 한 동작에 서론과 소울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저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새로운 챔피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진짜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프로젝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